이제 수능이 200일 남았어요. 그리고 서점가에는 EBS 파이널이 막 갈리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막 마음이 조급해져요. 근데 그런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.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가세요. 괜히 남은 막 200일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막 미친듯이 뭔가 무리해버리고 잠을 줄여버리면요. 며칠 후에 하얗게 재만 남아있어요.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. 아 나는 역시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. 그러면서 막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. 그러지 마세요. 오늘 수능 D-200일에 내가 해볼 수 있는 좋은 활동 중에 하나는 내가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시간이 있나.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공부해야겠구나.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거. 생활 리듬을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잡아서 수능 때까지 쭉 가져가야겠구나. 이런 것들을 설계해보는 게 중요해요. 생활 리듬은 지금부터 진짜 좀 꼭 좀 지켜나가세요. 왜냐하면 곧 여름이 와요. 한국에서의 우리 삶은 냉동 군만두 같잖아요. 겨울엔 미친듯이 추웠다가 여름이 되면 막 튀겨지는 듯한 고통을 막 견디게 된다고요. 그때 막 체력적으로 무리해가면서 공부해왔던 학생은 여름에 막 완전히 늘어져 버리거나 혹은 여름이 끝날 때쯤에 막 골골거리게 돼요. 그런 걸 방지하려면 절대로 잠은 줄이지 않으면서 생활 리듬을 꾸준히 똑같이 이어나가고 맨몸 운동을 평소에 좀 꾸준히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. 제가 절대 비기 시험 전 5일의 전사 가능할까요? 여기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죠. 오히려 리듬만 깬다고. 진짜 중요한 거는 하루 이틀 나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생활 리듬을 꾸준히 가져가는 거예요. 지금부터 수능 날까지 쓸만한 생활 리듬을 그대로 만들어서 가져가세요.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EBS 파이널을 입수해서 이에 대해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그때까지 모두들 지치지 마세요.